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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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배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요? 근데 진짜 제가 갔으면은 흔들리는 건가요? 아 그래요? 그래서 내가 갔는데 문이 다 없죠? 그러니 가려고요 우리 2층으로 갈 거야? 미 5 미 5? 5? 5? 우리는 미 1을 내릴 거야 지하 1층 1층? 그럼 1층 더 벌써 우리? 지하 오는 길 자체가 경수대로 올라가고 거기서 오는 시간으로 밖에 모르더라고요 지하 1층은? 이렇게 힌턴을 못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2층에 지하 2층에 대면 우리 지하 1층에 왜 엄마 1층이었는데 왜 안내었어? 지하 1층 이따 꺼져 가자 공약 지하 1층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오는 길 공약 응 우리 공약 선생님이랑 보자 씩 1, 2, 2, 2, 2, 3 2, 2, 3, 2, 3, 2, 3, 3, 4, 4, 5, 4, 5, 5, 6, 6, 6, 6, 7, 8, 9, 7, 11,0 여기 이제 우리 내리자 네 조금 이따 가봐라 진짜 많이.. 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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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수 안녕! 안녕! 우리 여기 오로 가자 여기는 서점이야? 응? 아니 서점은 아니소? 서점은 세연아 엄마랑 다음에 다시 오자 오늘은 지금 시간을 주도록 해서 영원 형들 좀 갔다가 응 다음에? 그 다음은? 응 영원생이 끝나고 저는 엄마랑 모여야 되는데 엄마랑 집어와서 좀 자 어때? 엄마랑 외라였어? 응 엄마랑 외라였어? 지하 4층 닫힙니다 응 지금 좀 가자 삐 지하 4층 두탈강입니다 내리납니다 너무 먹어요 응 응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